되게 심각한데? 안 되는데 잡으면 안 된다니까 잡아야 되는데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노래방에서 하는 거고 여기 녹음실 전기가 통하면 안 돼요 자 가봅시다 본인 소개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본인 소개하는 여러분 선거에 나가시나 뽑아주십시오 오늘 잘생겼다 진짜 아니 원래 이분이 지금 이렇게 도망자 같은 복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바비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바비킴 흐르고 강물을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두 분이 중불을 올리고 보시면 아 골든벨을 올리신다고 아 그럼 계산 이쪽입니까 네 그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골든벨 치는걸 봤어 이제 아무도 안 쳐 이제 본인 소개가 김기현씨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놉니다요 네 놉니까 절대 안 믿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일 하세요 놀죠 지금이야 놀고 있죠 우리가 직업이 뭐냐고 직업이 직업이 뭐냐니까 프리 프리랜서 어 프리랜서 논다네 사장님 방송 부직격인데 네 지금 이분은 장격이 없어 자격이 자격미달이야 왜냐면 그럼 얼굴 평소를 늘려놓으세요 이 방송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유머도 좀 있어야 되지만 솔직할 땐 또 솔직해야 되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게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 제일 신경을 들라 아니 물어보는데 거꾸로 답변하면 힘든거고 얼른 시작이야 얼른 큰일 하세요 확실하게 놀아가자 가자 가자 이제 이제 막가자 그냥 피자집 하신다며 아니야 아니야 할로 다사랑 그 유명한 다사랑 그리고 에피소드 에피소드 아니 그만하면 안돼 또 하나 왜 이렇게 많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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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말리지요 에피소드 하면서 생포탄 생포탄은 우리 고객님 왜 하고 있어 아가 하는건데 내가 자 에피소드 다사랑 생포탄 완전 그룹이네 큰거는 다 하고 계시는구나 어 당연하지 똥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맛없어 맛없어 똥꼬 얼른 가야 가 얼른 똥꼬는 맛없고 생포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괜찮은데 아유 매력없어 가자 응 이렇게 매력없고 친구는 가자 얼른 자꾸 어딜 가자고 그래요 빨리 가자 여기 자 자 아 그러면 여기 빨리 노래방 가실겁니까 아냐아냐 널른 아 아냐아냐 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3살 아 서른아홉 아 서른아홉 화면이 안 나와 화면이 안 나와 반사 반사 예 안 나와 뻗쩍뻗쩍해서 안 나와 불러줄 노래가 뭐에요 일어나 뭐라는거야 뭐 뭐라고 이르다 아니 발음이 안 좋아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발음이 새는거 같아 뭐 뭐 뭐 밭을 읽고 자고 자꾸 그러는데 이르다하면 뭘 읽어 자 박수!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대답 한 번 안 들려 빨리 들게 일어나 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겠지 왜 웃어! 희생이란 강물이를 뜻없이 부처처럼 떠났다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한이 없는 말씀 나의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한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스스로는 등등 불을 멀어져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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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새싹처럼 진짜 너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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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산다는 겸 결국은 스스로를 알아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세상은 더 자라나 있는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꿈은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꿈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나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만 번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꿈의 새싹들처럼 아니 물어볼 말 있어요 한 번 이것 좀 한 번 읽어보세요 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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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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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고향이 어디세요?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아니 그러니까 전라도 어디? 광주 광주 광주시구나 이야 너 편하는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화도 하지 말아야 되고 노래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전라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 도우를 자꾸 따져요 외모하고 목소리하고 전혀 안 어울려 매치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호감이 가는데 이게 참 대화를 하게 되면 발음이 60 하나 정도 될 것 같아요 노인네 목소리가 나와 지금 노래 부르시는 거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행동이나 자세나 모든 게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런 분위기거든요 본인은 모르세요? 그거를? 행을 치는구나 아는데 알합니까? 아 지금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보다 한 10년은 나이가 들으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아 큰일납니다 광주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할까? 아유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아 큰일납니다 아 너무 힘든데 또 뭐